어휴 오늘의 꿀잼 만남 리액션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냥 난리가 났어요 뷰가 뭐 어마무시하죠 뭐 1억 9천 흐이이이이이 변기머리의 꿀잼 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뽕뽕 자 한 건물의 화장실 변기 안에서 변기머리가 갑자기 튀어나오죠? 내가 이거 처음보고 뭔가 싶었다니까? 그리고 엘베가 열리자마자 여기가 화장실 곳도 상당히 기괴한데? 어김없이 등장하는 변기머리들 음 음 우리 합창까지 나 처음에 봤을 때 근데 그냥 마냥 웃기고 그냥 기괴하고 막 그런 느낌만 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 이거 자 한 레스토랑에서 변기머리에서 침입 변기머리에서 침입 야 나를 받들어라 큰형님 오신다 아 이거 뭐 변기머리 수장이야? 거기 거 군인들이 잔뜩 지나가오는데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행 변기머리 등장 거기에 항공변기들 출격 아 이번에는 당하지 않는다 그냥 바로 물 내려버리기 감히 우리 동료들을 동료를 내려 오오오오 리얼 큰형님의 등장 큰형님 병기머리 아아 자 병기머리 브릿 그리고 카메라맨들이야? 아 이제 대전승이 시작되었구나 오 그리고 병기머리 영혼상이다 이거 자 자 물 내려주고 아 지금까지 찍고 있던게 다 카메라맨이었구나 스읍 자 이곳은 이제 카메라맨이 점령한다 그러고 어이없 자아 병기경찰 등장 오오오오 나씨 ㅈㄴ휘네 비니깐 오우우우 cô오 변기 천사 뭔데요 괜히 경건해지는 이 느낌 자 카메라맨들 전원 출격 오우우우 communications 천사가 아니라 릇이 번역 있어 오 오케이 미션 클리어 하마트면 전부 다 풀릴 뻔했어 자 카메라맨 자 이제 점점 그 전쟁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초대형 병기머리들과 이거 감당되냐 카메라맨들 자 날려주고 에어여 오지마 철이 가고 물 내려주고 캐치법은 무조건 물 내리는 거네 쨔아아 오우 우와아 큰형님 병기 누가래서 레이저 빔 나오시네요 큰형님이 제일 센가봐 오와우 자 그렇다면 우리도 큰형님 카메라가 나온다 와우 야 저 정도면 이제 뭐 거의 그 초 대형 저투비행 병기 아니냐? 어우 야 저것도 불내리가 가능해? 또 와 추락한다 우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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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흑 뒤엔 또 뭐야 우어어어어어어 거의 뭐 핵 전투병기 아니에요 다 쓸어버려 한 카메라만이 뒤에서 중간 병기한테 병기인간은 마구 어그로 끌리고있죠? 아 어그로 끊었구나 오케이 자 이번엔 스파이를 보네요 병기 카메라 병기인간이 본거디로 왔는데 오 걸렸어요 와우 오 오케오케오케 큰형님 병기가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레이저 브림 역시 간부들 한방에 무너지지 않아요 큰형님의 레이저 맛좀 바르라 와 와 와 이거 뭐야 변기군인까지? 오 오 카메라맨 크기가 어마어마한데? 설마 리얼 그ής 큰형님의 카메라 등장 나이스 오케오케오케 야 너네만 큰형님 있냐? 우리도 대장 카메라맨이 있다 으으으 죽다 크 어우 거기면 대장급들 레이저로 더 짖어주고 대장카메라맨 상당합니다 이정도면 카메라맨이 이기는 무조기쏘요 큰형님 vs대장 레이저빔 날려주고 방퇴를 막으면서 앞으로 가요 야 이거 조금 타격이 있겠는데? 소트 아이언맨 났네요 야 잠깐만 저기요 대장님 부하들을 버리고 어디 가십니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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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니까 그 카메라맨 본거지에 누구 하나 잡아온 것 같아요 병기머리 포로 하나 잡아왔구나 나 아무것도 몰라 말할 생각이 없다고 자 자 자 본거지를 풀어라 안 그러면 바로 물 내려버릴 거니까 안 되겠네 물 내려 이걸 다 지켜보기 때문에 큰형님 이제 완벽하게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오 그 뒤에서 잠입해버린 미니 카메라맨 자 이것만 올리면 우리의 승리야 안 돼지 어 이 녀석들아 그 정도로는 절대 안 내려가 하하하하 딱 올렸네 어 안노 대장카메람면은 그 부상이 심각했나봐요 제가 수리중인데 그 와중에 습격한 변기부대들 어떻게 위치를 파악할 때 어 여기가 아닌가보네요 미안합니다 왜 잔뜩 들어와놓고는 어어 잘못 돌아왔나 싶었네 응예예예이 와, 이 전쟁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걸까요 과연 누구를 위해 전쟁인가 정장 카메라맨 부장 카메라맨인가? 부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이야 이제는 경계 라이딩 하고 다니네 또 어그로야? 오케이 부장님 준비됐어요 와우 이제 뭐 스피커 로봇에 등장이에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새로운 신병기따 물 내려주구 자 카메라부 대 역습이군요 이거 자아 물 내려구고 바로 꽂고 물 내려주고 내려주고 와 일당백인데? 어어어 역시 어어! 이사님! 아 잠깐만 이사님이 아니라 이거 스피커잖아! 스피커 부대가 합류했군요 변기 벙면은 뭐야 와아아아아아 이건 뭐야 개장 스피커야? 여율보다 오오오오오 왜 쓸데없이 멋있는건데 자 여기는 딱 보니까 직결직인거 같은데? 문 열어 자 카메라맨과 그리고 스피커 부대 콜라보 어택 물 내려주고 오 완벽해 오 오 이번엔 뭐야 의문해 검은변기머리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데 느낌이 진진한데 제가 부대장급들 소집해가지고 뭔가 작전회의로 하는거 같은데요? 오 스파이 딱 걸렸다 하지만 대장 스피커맨의 습격 도망치라 실패 바이 바이 잘 버텼어 그렇게 승기를 스피커맨과 그리고 카메라맨이 잡아가나 싶었지만 rif 어 뭐야 어 오오 오오 신변기가 아니라 신변기다 저기는 우와아아아 뭐야아아아 역습의 시작인가? 어리석은 카메라맨 너를 변절자로 만들어주마 히히히히히 아하하하하 어떡해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카메라맨들도 변기를 짓밟아서 다시 출입합니다 오 변절카메라맨 등장 진짜 카메라맨들의 역습이에요 변기부대와 카메라맨들과의 전쟁 이 전쟁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시간에 뵐게요 유바